크레아틴 조잘 먹으면 이렇게 돼? 내가 지금부터 너네들이 크레아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모든 걸 다 알려줄게 보조 에너지원 이런 거 안 궁금하지? 사실 궁금한 거 이런 걸 거야 크레아틴 진짜 효과가 있는지 365일 동안 크레아틴을 매일 5g씩 먹었더니 안 먹은 그릇보다 1에서 1.5kg의 추가적인 근성장을 했다고 해 놀랍지 그리고 30%의 근압성 속도가 더 빨라졌다 해 6개월에 1kg 걸릴걸? 4개월 만에 1kg 이건 스테로이드? 매일 5g씩 먹으면 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매일 5g씩 운동 후에 먹는 게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난 운동 전에 먹었어 뭘 사야 되냐? 모노 크레아틴이라는 걸 사야 돼 이걸 먹으면 된다